1대1 장사 뭐야? 이 사람 벨콘즈 못들 신인가?? CC 강력한 서포트 와 뭔가 주문부터.... 멋있다! 아 우리 바툼 이번에 느낌이 좋아 Japan 오케이? 아 뭔가 느낌 좋다 이번 판 아 시작부터 이거 네 준비 확실해から 이렇게 주문도 확실히하는 사람 좋아 stop 와 잠시만.. 근데 타릭 트위치? 아 진짜 타릭 트위치는 좀.. 내가 원래 타릭 밴 했었거든요 근데 왜 타릭을 내가 밴을 안 했을까? 와 헤카림 타릭도 한 달 때 좀 무섭겠다 우리.. 별코즈 원 딜인데 계속 죽는 거 아니야? 트위치 타릭 아 트위치 타릭 혐의다 잘해? 나쁘지 않게 어? 헐 닿아라 가위바위라 히히 뭐지? 날 봐서요 날 봐서요 날 풀 2개 다 썼어? 뭐? 뭐? 나는 어쨌든 블라디랑 1대1로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서 계속 영향력을 아래쪽으로 해줄게 신경써는 1대2대1이 1대2대1의 1대2대1이 1대2이 2대2믈 2대2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칼이 좀 아파 르블랑 같다 빨리 해 르블랑 같다 빨리 해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어 뭐야 총이 너무 안 맞아 이거 default Rеле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르블랑 같다 어 뭐야 저거 안죽어 어우 죽어라 아 왜 죽었더래 자킬 나 테리스 나 지금 안갔으면 안걷기겠다 나 쏙박으로 안걷겠다 쏙박으로 안걷겠다 헬카린 못하잖아 나 맞으면 안 돼 나 테리스 나 좀 위에서 좀 위에서 아 내가 탄덕 너 이거 넌 어차피 블라디디라 어차피 블라디디라 어차피 블라디라 어차피 블라디라 응 안 믿는게 나 무리득이네 어? 새끼가 빠졌다 오우 죽여라 총 바로 르블랑 르블랑 불 빠졌다 르블랑 뭐야? 응 어이구 아니 이거 탈이풍 훔치고 내가 아군 반부터 그냥 공 안 죽으면 안 될까요? 수립인데? 다리 난입이요? 아니요 저 블라디라서 난입 들었어요 저거 한 번 르블랑 있는지 몰라 여기 죽여 죽여 너무너무 여기 여기는 르블랑 있는데 이거 르블랑 있는데 르블랑 있는데 나 Q 못 맞춰 보이잖아 보이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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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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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리랑 주요에요 저희 팀 세컨드 미드 라이너 우리 어 종아 형들 종아 형들 살짝 텔 갖고 있으면 뭐 막 쓰고 싶지 뭐라고요? 텔 갖고 있으면 뭐 막 쓰고 싶지 않아? 어 맞아 막 계속 써서 풀을 벌리고 싶어 어디는 쓰고 싶어 근데 근데 어디야 어디야 오우씨 뭐야 시우 형 시우 형 와 시우 형 진짜 빠꾸가 없다 멍조 제일도 이 시우 이거요? 그냥 포탑 근처에서 이속이 빨라져요 뚜벅이라서 이속이 하도 빠르라고 이거 간 거예요 다 뭉이 육상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아 아 뚜벅이라면 달리기라도 빨라야지 그리고 아우 뭐 바람용도 두개야 나 지금 모빌 쉬는 것 같아 그죠? 나 그 빨라서 433 433 고맙고 좀 잡아 공 써줘 천천히